힐링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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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오늘은 힐링시그널입니다 다들 다 아시죠? 코엑스 엑스 코엑스입니다 비오는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죠 맞아, 비오는 날 쇼핑몰에서 맛있는 거 먹어야죠 먹어야죠 혹시 뭐 사와서 우리 마음이 들었는지 탈기화입니다 너무 먹고싶어요 우리 계속 다이디엄 드디어 오늘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자 갑시다 사실 원래는 과학적으로 마음이 벨리 커피 커피? 이거 다현이잖아 어 맞아요 오묘한데 저는 인간이 나는 나무처럼 살고싶다 항상 나무처럼 살고싶어요 코피 띠띠띠 대화 나는 코피 나는 나무처럼 살고싶다 나무처럼 살고싶다 바보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영원히 바보처럼 웨이브 빠질게요 아 뭔가 이런 책 보면 아이디엘 좀 생길 수 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열줘면 사람 더 많은 사람 읽어 아 벌집? 그 뭔가 딱 해서 쓰 알겠어 저 사람 많은 거 같이 살게 바이바이 너 먼저 오케이 오케이 아 무서워 필링 왔어 오 이거 어떻게 이겨 여러분 나 무조건 이겨 이거 어떡해 필링전 주운 거 와봐 아 잠깐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겨 여러분 야 맛있지? 나 필링 왔어 한겹만 근데 소스 어떻게 만드는 다 맛있어요 맞아요 네 좋아요 고 렛츠고 와 들어왔어요 메뉴 해볼까요 마라 하나랑 토마토 토마토 사실 이것도 맛있어 좋아요 그럼 지금 소스 만들어가자 일단은 나 참개소스 안 먹어요 호수 너무 좋아 호수 너무 좋아 호수 많아 이것도 참개소스 참개소스 어 조금 많은 괜찮다 나 이거다 끝 저는요 진짜 쉬워요 그냥 빨간색 들어 있는 거 다 넣어요 신희는 참개소스 안 먹지만 저는 참개소스 이거 진짜 빠질 수 없지 이미지가 더 강려한 집 끝입니다 그럼 지금 신희가 만들어볼까요 오마이갓 너무 긴장해요 달고 도구소스 초록색이랑 빨간색 not 하이갓 화채유 지치 오마이갓 신희가 참개소스 안 주니까 참개소스 넣을게요 좀 무서운데 좀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무서운 느낌 가자, 탕 탕 먹으면 이제 더 배고파 먹기 시작해 시작해 볼까? 시작해 볼까? 다시 해 볼까? 먹어볼까? 야, 쟤도 들어가자 그런 이상의 소감도 있어요 난 그냥 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포함대 소스잖아 아니 소스 없이도 뭐 그럼 소스를 해야 돼 아니, 이것도 맛있거든요 어, 좋아 맛없어? 미안해, 나 진짜 벼떡아리 못해 너무 맛있데? 오늘 무조건 이 빨강 빨강 소스 안에서 수용해야죠 음, 맛있다 라키온이랑, 라키온이 아버지랑 헌에랑 다에 같이 왔어요 영동에서, 남산하우스에 있어요 아, 나 그거에 무서웠어 외국인 다 혼자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들이랑 같이 영동의 아이디어를 모으세요 완전 행복하고 그리고 저 아버님 앞에서 울었거든요 제 아버지 생각났어요 제 아버지 생각났어요 그냥 좋은 말 많이 해줬어요 난 진짜 실패 얻으세요 근데 안 이렇게 나와도 먹어볼 수 있어, 그냥 그치, 여러분 그냥 면 아, 너무, 너무 설레 데뷔 여기 흐하하 사실 있어요 면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 무서워! 오! 이게 나요? 성공! 야레 야레 두 마리들 지금 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다섯 시간에 10정 되면? 여러분 이제 국을 볼게요 내 직접 만들면 진짜 맛있게 먹고 뭔가 더 많이많이 멤버들을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애요 자 심리의 사랑 먹어볼께요 맛있다 심리야 잘했어 신나갈게 다 먹었습니다 진짜 다 먹었어요 맞아요 진짜 맛있게 먹고 뭔가 더 많이많이 멤버들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멤버랑 같이 먹고 싶어요 우리 웨이브도 다음에도 우리 소스 똑같은 뱀 만들고 같이 하러 오세요 맞아요 맞아요 태그도 해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소화하자 소화해야 되죠 쇼핑? 어? 좋은데? 가자 여자의 위 두개 있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밥 먹고 디저트 먹어야지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나 케이스 사고싶어 저기다 우와 우와 이거 너무 귀여워 니야 나 봐봐 귀엽지 어 완전 귀여운데 내 마음이 여는 여성인가요? 아 귀엽다 일단 생각해볼께요 그런거 다 사는거 안된거 딱 필요한거? 아니면 아 너무 귀여워 안사면 고매할거 그런거 사야돼 예스 우리 첫번째 쇼핑 끝 귀여운 케이스 샀어요 아 저 옷이 샀어요 예스 지금 신발 신발 보러가자 하자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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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발 그냥 저 모르게 색깔 좀 좋은 난 운동바로 샀어요 여름색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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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단해요 예 예 맛있는거 먹고 쇼핑도 하고 진짜 힐링시간 되는건데 마지막 힐링시간이니까 너무 슬퍼요 그래도 금방 웨이브 만나니까 그때 또 힐링되는거지 어쨌든 이렇게 먹고나서도 Girls Never Die 연습해야 됐죠? 선배 많이 기대해주시고 웨이브 예쁘게 봐주세요 맛있게 봐주세요 그럼 나중에 웨이브도 우리 오늘 똑같은 스케줄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데요? 그치 오늘 힐링시간 여기 끝! 이연랑 신이 안녕! 또 봐요!